여기 대패삼겹살 오늘은 코미디빈딩 녹화 있는 날입니다 벌써 거꾸로 돼서 동으로 제가 졸탄 팀이 2주째 더 재미있게 만들고 싶은 게 개그맨들이 욕심이라 녹화 당일날도 개그맨들이 열심히 여기저기서 계속 계획을 바꿉니다 더 재미있게 하려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책 읽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mbc 앞입니다 mbc 앞이고 mbc 가 되게 커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죠 mbc kbs sbs tbn 코미디빈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... 한적합니다 한적하고 오늘은 좀 사람이 없네요 코미디빈빈링 녹화는 원래 화요일이에요 매주 화요일이고 어 비대면으로부터 어느 순간 비대면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없어졌죠 공개 코미디인데 좀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서 함께 소통하면서 웃는 그런 녹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전복 전복 맛있게 드십시오 오케이 밥은 이렇게 비벼 먹어야 돼요 그죠? 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오늘 거꾸로 대소동 한판 하고 왔습니다 이제 푹 쉬어야죠 아 한포로 하시는구나? 한포로 해요 푹 쉴 겁니다 한시간 반 정도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대소동 빨리 자 거꾸로 대소동 오늘 두 번째 순서라서 일찍 녹화 끝났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어 그래도 재밌게 반응해주고 감흥해줘서 재밌게 끝나지 않는다 싶습니다 이제 어 오늘 한코라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편안하게 어 대기실에서 쉬도록 하죠 어 오케이 푹 쉬고 대기실에 가서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아 아 아 아 오늘 트레이밍 리드 녹화 잘 끝났구요 아 내일 다 각자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다가 11시에 끝나고 나서 어 새벽 13시 반까지 다음주 회의하고 왔어요 재밌게 나왔겠죠 네 같은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손을 조절을 해가지고 녹화 끝나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코미디 본인과 아 재밌게 다음주에 더 재밌게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7차사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